네, 지금부터 아이비교육 전문가 양성 지원을 위한 도움이 협약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협약식,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 능력 향상 학습법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질적 향상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협약을 계기로 경북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이비교육은 우리 강은이 교육관계를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또 그 교육 자체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제도라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교육관계위원회의 아이비교육정책이 대한민국 전국에 퍼져서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새로운 이전 근로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가 2018년 올해 2월에 아이비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첫 번째 고등학교 졸업생이 지금 현재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내용을 지방교육재정에서는 직접적으로 대학에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고 공감하셔서 이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이비 프로그램이 대구 제주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전국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이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성과를 위해서 힘을 보태주신 우리 교수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초등부는 교대가 그리고 고등교육은 저희 대학의 역할을 맡아서 조직도 지금 다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교수의 학생까지 지금 이런 결단이 없었으면 이 교육사업이 잘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상식 대구 교육대학교 존재님의 공유국 실장님과 강원의 교육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대학은 2021년 아이베로부터 교육대학원이 아이비 교사 장기체에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을 인정을 받았고 올해는 학부 과정까지 확대한 계획입니다. 최근에 전주교대 총장님이 저희 학교에 좀 더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어부의 협약서에 서명을 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큰 박수로 큰 박수로 큰 박수입니다. 이상으로 아이비 교육 전문가 양성 지원은 오늘 한 박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드립니다.